네, 3-12 By the stream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By는 자, 전지사인데 뭐뭐 옆에 라는 뜻이죠. 자, 그 스트림 우리 친구들 생각나나요? 스트림은 시내가라는 뜻이에요. 자, 시내가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Mom and Dad sat on the rug. 자, 엄마와 아빠가 sat, 시세 과거형이에요. 앉다 라는 건데 과거형이니까 sat, 앉았어요 라고 되겠죠. 어디 위에? on, 이라고 나와있죠. 어디 위냐면 rug 위에 라고 되어있어요. rug는 이렇게 얇게 까는 천을 깔기를 말해요. 자, 아이들이 이렇게 어디론가 가고 있네요. 엄마, 아빠는 피크닉 하고 있고요. 자, the children played by the stream. 아이들은 시내가 옆에서 놀고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옆에라는 뜻이니까 next to랑 같은 뜻이에요. beef went on the bridge. 자, beef는 다리 위에 올라갔어요. they dropped the sticks in the water. 물 안으로 그들은 나뭇가지를 떨어뜨렸죠. 스틱은 나뭇가지라는 뜻이죠. keep her couldn't see. keep her는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keep her는 키가 작아서 그랬던 거죠. couldn't는 can't not. can't not의 줄임말이고 또 과거형이에요. keep her climbed up. 자, 이번에는 keep her가 올라갔어요. 어머, 그러는 순간 손에서 테디베어를 놓친 것 같네요. he dropped the teddy in the water. 그가 테디베어를 물속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got teddy, said the keeper. 테디 좀 잡아주세요. 라고 키퍼가 말했죠. beef couldn't get teddy. beef가 테디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got teddy, said the keeper. 키퍼가 또 한 번 얘기했죠. 테디 좀 잡아주세요. mom, couldn't get teddy. 엄마도 길다란 스티크로 잡으려고 했지만 글은 get, 잡을 수가 없었대요. I want teddy, said the keeper. 난 테디를 갖고 싶어. 테디를 원해. 말기 했겠죠. 그러자 이제 아빠가 나섰어요. daddy couldn't get teddy. 아빠가 테디를 잡을 수가 없었대요. daddy fell in. 자, 아빠가 빠져버려, 떨어져 버렸는데 in이니까 어디 안으로 떨어진 것 같죠. 자, 4의 과거형 fet이 나왔어요. 넘어지다 혹은 떨어지다 라는 뜻이죠. 어디로 떨어져는지 한번 볼게요. splash! 첨버덩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물속인 것 같죠? I am a frogman, said my dad. 나는 frogman이야, 개구리맨이야 라고 아빠가 말했어요. 하지만 테디를 잡아서 테디도 또 키퍼도 기뻐하는 걸로 끝났네요. 3-12 가찰이 했던 아빠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었어요. 바이저 스트링 끝!